뭐야? 뭐야? 내가 좋아하는 과자 초콜릿도 아이스크림도 우와 다 먹었다 아 배부르니까 졸리네 잠이나 잘까 어머 부야몽 단걸 이렇게나 많이 먹다니 그리고 먹고 바로 자라고 이는 닫고 자야지 싫어, 괜찮아 난 잘래 낫긴다니까 그러다 이가 썩을지도 몰라 아이 괜찮아 졸려 어? 여기가 어디지? 아무것도 안 보여 어? 여긴 잎속인가?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? 으하하하 뭐야 뭐 어? 넌 누구야? 나는 충치 악마다 여기는 너의 입속이지 충치 악마?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? 너의 입속이 더럽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 충치 악마들은 더러운 걸 무지 좋아하거든 어? 하하하하 딱 보니 단 것을 많이 먹고 이를 닦지 않았나 보군 어? 어떻게 알았지? 으하하 충치 악마들아 공격해라 남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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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안 돼! 너의 이를 모두 넓게 만들겠어! 으하하하 잠깐! 그럼 걘 안 되지 어? 너는 누구야? 나는 이가 깨끗해지도록 도와주는 치카요정이야 모야몽의 이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 내가 도와줄게 으악! 그렇게는 안 되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디 한번 해보시지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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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카!! 지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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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y카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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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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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charter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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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하하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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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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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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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! 호몽. Ara different decides 니가 이를 잘 닦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으우哈哈哈 내가 이겼다 안돼 무슨 일이야 뭐야 뭐 꿈이었잖아 안 좋은 꿈을 꿨구나 중치 악마가 내 일을 썩게 하는 꿈을 꿨어 그럴 때가 아니지 얼른 일을 닦아야겠어 친구들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좋아 치카치카 푸카푸카 위아래 위아래 치카치카 푸카푸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입 안에 물을 넣고 어무르물 퇴 바빠까빠 아이 개운해 정말 개운하다 이렇게 개운한 줄 알았으면 진작 닦을걸 앞으로는 일을 잘 닦을거야 시작할게 이제 이를 열심히 닦나 보네 이를 깨끗이 닦아서 살 수가 없어 도망가자 친구들도 음식을 먹고 이 닦는거 잊으면 안돼 졸려 이제 잠잘 시간인가 봐 잠잘 준비를 해야겠어 너희들도 같이 준비해볼래 너희들도 같이 준비해볼래 치카치카 이를 닦고 어푸어푸 세수를 하고 보들보들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이제 준비 끝 이제 자야지 잠이 안오네 그래 화장실을 한 번 더 갔다 와야겠어 아 시원하다 화장실을 다녀왔으니 이제 잠들 수 있겠어 잠이 안오네 잠이 안오네 내일은 뭐 먹지 그리고 그리고 잠이 안와 잠이 안와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덕구 안녕 뭐야 몽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내가 말이지 잠이 안와서 그러는데 나 좀 재워주지 않을래 뭐 뭐라고 재워달라고 응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안오지 뭐야 덕구 니가 재워주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히히히 뭐 싫어 어서 돌아가 힝 너무해 덕구야 멋진 덕구야 제발 으악 으악 아 알았어 제발 떨어져 자 고마워 여기 누우면 되는 건가 잠깐 뭐야 몽 잠잘 준비는 끝내고 누운 거야 잠잘 준비? 뭐지 그런 것도 필요해 어휴 참 잠자기 전에는 말이야 치카 치카 이를 닦아야 해 치카 치카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 하지 흥 흥 해봐 흥 흥 자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이제 잠잘 준비 끝 이야 정말 개운한걸 이제 눕는다 흥 흥 흥 흥 흥 흥 이불이 참 폭신한데 이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잘 자 독구야 그래 잘 자 근데 독구야 자 응? 아직 안 자는데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자장가 좀 불러줄래? 어?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자장가 불러주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아 알았어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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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제 잠들었나? 네 이제 나도 자야지 흥 흥 독구야 자 응? 또 무슨 일이야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창문은 연 건가? 흥 흥 안 연 것 같은데 흥 흥 내가 창문을 열고 올게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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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독구야 자 이제 그만 그만 나도 잠 좀 자자구 흥 독구야 화났어 흥 어휴 흥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응, 알았어 잠이 안 오면 우리 그림책 읽을까? 응, 좋아 옛날 옛날에 잠을 자지 않는 왕자가 살았습니다 왕자는 잠을 자지 않았다... 늘 피곤했습니... 잠들었나? 모야몽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나도 너무 피곤하네 이제 나도 잠들 수 있겠어 모야몽 잘 자 친구들도 잘 자 안녕 모두 모두 꿈나라에서 만나자 구독 버튼을 눌러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생 gluc우동 네 네 네